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주영 아카치 오엔 컴퍼니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이례정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 SVB 은행 파산에 따른 시장 영향일 것 같은데 이번 주 좀 주목할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게 참 다시 2008년으로 돌아가나 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낄 만큼 주말 동안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실리콘밸리 뱅크 그러니까 SVB라고 지금 약자로 불리는데 이 은행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을 하면서 전체적인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지난 주말이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목요일 날 어쨌든 선물 옵션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임팩트를 줄 것인지를 좀 유익 있게 보고 있었는데 큰 임팩트 없이 지나갔다고 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었으나 금요일 날 SVB 사태에 의해서 환율도 움직였었고 미국의 지수들도 많이 하락하면서 우려를 좀 낳는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SVB 사태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실리콘밸리 뱅크는 미국 내에서는 16위 정도의 은행이고요. 주로 대부분의 고객들이 실리콘밸리 쪽에 있다 보니 대부분의 기술주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그 회사들이 시리즈 A, B, C라고 해서 벤처 펀딩을 받을 때 그 펀딩 받은 돈을 대부분 다 예탁해놓고 거기서 필요한 자금들이 어떤 특정 마일스톤을 도달했을 때 자금을 빼서 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맡겨놨었기 때문에 SVB가 망했다라고 하는 또는 SVB가 지급불능에 빠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은행 자체의 은행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스타트업과 벤처 시스템을 망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큰 이슈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SVB가 이번에 파산을 하게 되면 어쨌든 지급불능이 됐으니까 약 한 200조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2008년도 워싱턴 뮤추얼 이후에 미국 금융 시스템 내에서 은행이 파산하는 두 번째 규모의 이런 사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방준비위원회뿐만 아니라 재무부에서도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였었고요. 다만 제넷 옐렌 당시 번안키 총재 바로 밑에 부총재로서 소위 얘기하는 2008년도, 2009년도 이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자체를 넘기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옐렌이 어제 밤에 CNBC에 나와서 미국 정부는 절대로 베일아웃을 하지 않겠다 라는 말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한 노이즈가 났었어요. 맞습니다. 5시간 이후에 그 말을 뒤집고 SVB의 모든 예금주들의 자금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이 끝나자마자 바로 뉴욕의 시그니처 뱅크에 지급 은행 업무를 제재하면서 이 동일한 조건을 거기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시장의 불을 좀 끄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은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전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다만 이게 전의가 되었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겁잡을 수 없이 다시 또 소용돌이로 몰아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이벤트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말고 또 이번 주에도 예정돼 있는 중요한 이슈를 살펴보자면 미국 CPI 발표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를 떠나서 3월에 또 FMC 금리 인상을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할지도 중요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우선적으로는 제가 CME에 들어가서 CME의 CME Watch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이 과연 미국의 앞으로 향후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3월, 5월, 6월 계속 그거를 보여주는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3월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7.7%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전에 골드만삭스에서 리포트를 발간한 것이 이번 달은 패스할 것이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터무일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면 이것은 결국은 시장 전체에 너무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번을 올리지 않고 5월, 6월, 7월 세 번에 거쳐서 금리를 인상하고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저 또한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어쨌든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결국은 지금 오늘 주가가 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1%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1%에서 나스닥은 한 2%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이제 선물은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CPI와 PPI의 숫자가 어느 정도까지 다시 상승을 했을 것인지가 FOMC 입장에서는 파월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좀 마음 편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은 통과하지만 다음번에 50BP를 또 올려야 되나는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 이번 주 3월 14일, 15일이거든요. 조금 그 내용들을 좀 주목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주가가 다시 반등했다고 해서 너무 급격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의 변수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SVB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 또한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약세 부근이라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자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은 두 가지 액티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종목을 선택해서 들어오는 투자자가 있는 반면에 패시브 인베스터 그러니까 결국은 FTSC, FTSE라든가 MSCI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 저희가 소유 얘기하는 아비트라시 트레이더들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또 있긴 한데 그들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게 빼놓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패시브 인베스터는 환율과 배당으로 결국은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현재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베팅이 된다면 자금을 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오늘 1310원을 상단으로 해서 1300원대 초반까지 우선은 안정화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자금을 빼야 되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3월에 지금 선물옵션 만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6월까지는 어쨌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관망적인 자세에서 주가가 많이 내려갔을 때 그리고 환율이 많이 올라갔을 때 다시 한 번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는 쪽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건가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실은 코스피 쪽을 오히려 조금 더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리스크 온 분위기일 때인 것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리스크 오프 쪽으로 돌아섭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그리고 투자 스타일 자체도 성장주 쪽보다는 오히려 조금 보수적인 디펜시브한 종목들 그러니까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내가 손실을 덜 볼 수 있는 쪽으로 주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코스닥이 오늘 아마 오전에는 거의 한 2% 근처까지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만큼 시장에서는 코스닥에 대해서는 조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 그래도 대표님이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종목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시가총회도 조금 돼서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고 담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 회사의 시스터 컴퍼니들은 워낙 최근에 많이 핫해서 핫한 종목인가요?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에코프로 H&M입니다. 에코프로 H&M은 이 회사 자체는 에코프로에서 에코프로의 환경 관련 사업을 분사해서 2020년 인적 분할에서 만들어진 회사이고요. 지금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기 재무제표가 지금 확실하게 나온 부분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봄이 됐으니까 환경 관련,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이 또 관심을 받을 시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요. 특히나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중립을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약 40%까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환경 종목들은 꾸준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주요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첫 번째로는 반도체 쪽에도 발을 좀 담그고 있어요. 클린 룸 쪽에 케미컬 필터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돌아서면 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과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의 앵글에서 굉장히 주요한 그런 부분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라고 하는 어쨌든 든든한 모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무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4분기 매출도 6억에서 894억으로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률도 21.5%에서 22.3%포인트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환경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들고 있는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김주영 대표가 소개해 주신 에코프로 HN까지 살펴봤습니다. 김주영 아카치오앤캠퍼님 대표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